안녕하세요. 귀여운 것들의 덕질하는 기달드 비니예요. 오늘은 스미코그라시 하울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나왔던 스미코그라시 아이스크림 시리즈인데요. 이게 2018년도에 나왔던 제품입니다. 벌써 5년이나 됐네요. 귀여운 민트초코, 토카게랑 아이스크림 콘 인형. 이거랑 관련 있는 아이들을 오늘 리뷰해볼 예정입니다. 먼저 이거 조그만 거는 레인몰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 큰 박스는 직구로 구매를 했습니다. 레인몰에서는 짜잔! 너무 귀여운 토카게 키링, 아이스크림 컵, 그리고 이거는 스미코가 아니지만 크로미, 모몬가 가차까지 구매를 했습니다. 삼리오치, 카와 가차는 구매를 안 했었는데 크로미는 귀여워서 구매를 했습니다. 짠! 이거는 짜잔! 우와! 짜잔!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큰 상자랑 앞에 있는 인형들 이렇게 보이시죠? 이 앞에 있는 인형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대박이거든요. 끝까지 봐주세요. 이번에 스미코그라시랑 베스킨라빈스가 콜라보를 해서 이렇게 인형과 아이스크림들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저는 인형만 구매를 했고요. 아이스크림은 아쉽게도 먹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도 있긴 해서 일본에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토카게가 품절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온라인에는 판매 중이길래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고요. 나머지 두 개는 레인몰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 아이스크림 시리즈가 나왔을 때 이 콘이 진짜 품절 대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베스킨라빈스 컵 이게 품절될까봐 레인몰에서 먼저 구매를 했는데요. 일본 갔더니 컵만 가득 쌓여있고 토카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좀 언제 품절될지 잘 모르는 건 일본 가서 사는 것보단 조금 귀찮아도 직구로 구매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먼저 아이스크림 컵부터 보자면 베스킨라빈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택 부분에 핑크 스푼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거 떼서 애들한테 핑크 스푼을 쥐어줄 수도 있습니다. 핑크색 컵의 안쪽에는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퐁실퐁실하고 안에 이렇게 비즈가 들어있어서 안정감 있게 인형들을 올려놓을 수 있고요. 다음은 토카게. 베스킨라빈스 점원이 된 듯한 토카게입니다.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손에는 민트색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고요. 옷에는 31 모자에 아이스크림이 프린팅되어 있고요. 이렇게 귀여운 베스킨라빈스 점원이 된 토카게입니다. 택에도 스미코그라시랑 베스킨라빈스라고 적혀 있고요. 택도 귀엽죠? 가격이 스물스물 올라서 이제 1200엔입니다. 5년 전에는 680엔이었어요. 거의 2배 조금 안 되게 올랐네. 그리고 토카게 키링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런 체인 형태의 키링이고요. 베스킨라빈스 스푼도 있어요.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아 진짜 귀엽다 이거. 위에는 핑크색 타피오카가 있고요. 아래는 토카게가 있습니다. 동글동글하니 굉장히 개체가 귀여운 아이들이 왔고요. 이 위에 있는 거는 뭔가 있는 아이스크림 맛인 것 같은데 초코도 들어가고 딸기 시럽도 들어간 그런 아이스크림인가 봅니다. 베스킨라빈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 택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가방에다가 쉽게 달아줄 수 있는 그런 체인 키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건데요. 파우치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바로 이탑백입니다. 스미쿠그라시가 유독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탑백. 여기다가 인형 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이탑백이 잘 나오는데 앞에가 투명하게 되어 있고 뒤에는 이렇게 귀여운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펄감이 있고 광택이 있는 그런 소재감이라서 솔직히 전반적인 디자인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너무 조금 골드, 펄, 핑크, 펄, 펄, 자글자글. 진짜 1코는 절대 불가능한 그런 이탑백이고요. 위에 이렇게 체인이 있어서 가방에 달고 다니면 됩니다. 안에 이렇게 필름이 있었고요. 짜잔. 이렇게 약간 공간이 좀 남네요. 이거는 차라리 톡하게 말고 다른 인형들을 넣어주는 게 더 사이즈가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리뷰한 적 있는 마메고마 이탑백이 있는데 요거에 들어갈 것 같지 않나요? 잠깐 나와 있으렴. 많이 좁을 것 같긴 하다. 컵이랑 톡하게를 둘 다 넣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톡하게만 넣으면 여유롭게 들어갑니다. 물론 이 이탑백은 스미코그라시 버전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짠. 자, 이렇게 베스킨라빈스 콜라보 제품들을 봤고요. 자, 다음은 3월 15일에 발매된 스미코그라시 아트모스 핑크 휠 라 트리플 콜라보레이션 스니커즈입니다. 제품명은 휠 라 레이라는 제품이고요. 솔직히 제가 평소에 잘 심지 않는 어글리 슈즈 디자인인데요. 컬러감이나 깨알같이 들어간 스미코그라시가 귀여워서 꼭 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가는 부가세 포함 11,880N이고요. 사이즈는 220부터 255까지 나오는데 저는 제가 일본에 가서 신어보고 구매하고 싶어서 좀 구매를 미루고 있었어요. 근데 휠 라 사이트에서 250 사이즈가 딱 품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가기 전에 품절되어 버리면 못 사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량이 남아있는 곳을 검색하다가 조조타운에서 구매를 했고요. 조조타운은 일본 카드로만 결제가 되기 때문에 구매대행을 통해서 수수료 712N, 현지 배송률 250N을 더해서 총 12,840N에 구매를 했습니다. 당시 환율로는 한 13만 원에 구매를 했고요. 품절될까 봐 무서워서 전전긍긍 하느니 그냥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먼저 박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박스가 진짜 귀여워서 제가 이 박스 꼭 버리지 말고 이대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잘 왔어요. 앞에는 스미커 그라시라고 적혀 있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화관을 쓰고 있는 굉장히 귀여운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너무 귀여워요. 여기에도 토끼 귀 약간 부활절 컨셉으로 나온 것 같지 않나요? 그냥 모르겠고 귀여워. 필라라고 적혀 있고요. 이렇게 생긴 디자인입니다. 필라레이 필라 아트모스 핑크 폴세일인 재팬온리 이게 일본 한정으로 나오는 거라서 다른 나라 필라에선 또 구매할 수가 없어요. 보통 이런 거 콜라보 할 때는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저작권이랑 뭐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콜라보로 나오는 거는 다 그 나라 한정으로 나오는 편입니다. 사실 저는 이거 에코백을 사은품으로 나눠주는 것 때문에 현장 가서 구매하고 싶었는데 조조타운도 준다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아쉽게도 그 에코백은 선착순이라 끝났나 봅니다. 없네요. 열어볼까요? 짜잔 아직은 신발이 안 보이고 있어요. 이런 종이 하나하나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나왔어! 우와 진짜 색깔 봐 귀여워! 어머 진짜 너무 귀엽다. 이렇게 신발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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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갖고 싶어했던 바로 그 에코백입니다. 박스 안에 들어있구나. 박스 안에 들어있구나. 그럼 이거 선착순 아니고 다 주는 거 아님? 우와 대박! 부직포 재질의 가방이고요. 앞에는 이렇게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아까워서 못 쓰겠지 나는? 나중에 탈덕 할 때 쓸 거야. 탈덕 하긴 하나요? 와 진짜 마음에 든다. 짜잔! 짠!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신발을 또 리뷰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여기 위에 요 혀 부분이라고 하나요? 여기에 스미코 그라시 친구들이 그려져 있고요. 여기에 요 끈이 있는데 요거 끈은 무슨 기능을 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조금 탄탄한 그런 소재감 운동화입니다. 그냥 뭐 필라에다 만들었으니까 운동화 자체는 착화감이나 이런 건 괜찮을 것 같고요. 끈이 동글동글한 끈으로 핑크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휠라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 리본이랑 여기 리본이랑 색깔이 똑같아서 마음에 들고요. 옆면부터 시작해서 앞면, 옆면까지 이렇게 홀로그램 스타일의 띠가 있는데요. 요게 굉장히 오묘하고 예쁘네요. 핑크, 연보라, 핑크, 연보라. 그리고 밑창도 뭔가 이런 살구 색깔이에요. 굉장히 색깔이 예쁘죠? 여기에 타피오카들 너무 귀엽지 않아요? 휠라 이거는 자수로 들어가 있어. 여기 아트모스 핑크라고 적혀 있고 귀여운 스미코그라시가 엎드려 있습니다. 요 좁은 공간에 일러스트를 넣은 게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요 안쪽에는 스미코그라시 로고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트리플 콜라보레이션 로고가 다 들어가 있고요. 약간 미끄럼 방들도 될 것 같고 일단 착화감은 신어봐야 알겠지만 너무 귀엽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안에도 설마 디자인이 있으려나? 요걸 빼보면 아 대박! 아 이거 밑창 뺄 수 있나? 아 대박! 이걸 어떻게 신어? 스미코그라시랑 아트모스 핑크, 필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스미코그라시가 이쪽으로 왔어야 좀 더 잘 보이는데 요기 안에 있어요.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신지? 안쪽에도 이렇게 연보라 색깔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양쪽은 디자인이 동일하고요. 사실 저는 약간 이런 둔탁한 신발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신은 저의 모습이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되게 롱 스타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건 약간 짧은 반바지나 치마를 입었을 때 되게 예쁜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서 요런 디자인의 신발을 한 번도 구매한 적이 없는데 잘 신고 다녀야겠죠? 굿즈들이랑 다르게 신발은 놔두면 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쁘게 뽐 뽑을 때까지 신는 게 목표입니다. 이거 착용한 모습은 제가 요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 꼭 활용해서 잘 신고 다녀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오랜만에 스미코그라시 리뷰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제 댓글에서 아니면 DM으로 많이 문의주시는 거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스미코그라시는 어떻게 구매하시나요? 요즘에는 직구를 대부분 하는 것 같고요. 신상 나오는 날에 직구로 구매를 하거나 산엑스 넷샵에서 구매를 못하는 경우에는 아마존 재팬의 스미코그라시 샵에서 구매를 하고요. 그래도 실패를 했다 할 때는 레인몰에 입고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레인몰에서 구매를 합니다. 직구가 조금 어려우시다 싶으면 레인몰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스미코그라시를 다루는 오프라인 샵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검색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일본 다녀오면서 하나은행 트래블 로그 카드를 만들었는데 이거 광고 아니고 그거는 제가 미리 충전을 해놓으면 N화로 결제가 되고 수수료도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같이 환율이 좀 낮을 때는 환전을 좀 미리미리 해두고 직구가 필요할 때 요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여행 갔을 때도 그래서 굉장히 좀 이득을 많이 보고 결제를 했고 결제 금액은 그래서 제가 N화로 알려드리고 있었는데 한화로도 알려달라고 하시는 요청이 많아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N화 제가 적은 거여서 공을 대부분 붙이면 한화로 계산하는 금액을 알 수 있거든요. 환율이 970원, 980원 이래도 아무래도 해외 결제하니까 해외 결제 수수료가 나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천원 정도 환율에 환전된 것처럼 결제가 되기 때문에 N화로 결제를 하고 있어서 요즘에는 N화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스미코그라시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